음악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3회 1과목 유통물류 일반 관리구요. 1번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생산자 및 판매자들이 당장 사용하지 않거나 팔리지 않는 원자재 및 완제품의 재고를 보유하는 이유입니다. 옳지 않은 설명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구요. 해증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관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경우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운송비를 절감하고 안전재고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재고라고 하는 것은요. 재고가 완전히 바닥나면 소비자가 원할 때 적시에 판매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수준의 재고는 항상 보유하고 있는 거에요. 보험처럼 항상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안전재고라는 것이고 계절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옳은 내용이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4번이 정답이 되겠구요. 2번입니다. 아래 글상자 내용 중에서 아웃소싱의 성공 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사가 자기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 좀 부수적인 지원 업무 이런 것들을 외부에다가 위탁하는 것을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ㄴ 번 빼고 ㄱ, ㄷ, ㄹ인데요. ㄱ 번 같은 경우에 장기 발전 전략에 따라 추진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ㄷ 번의 핵심 역량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 주력해야 하는지 등의 전략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죠? 자기가 잘하는 것에 더 초집중하고 그 밖에 부수적인 것은 외부에 맡기는 것이다.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사형 아웃소싱은 유능한 분사장 선발과 충분한 육성기간을 거쳐서 추진해야 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ㄴ 번 같은 경우 아웃소싱은 경쟁력 강화 차원이 아니라 고용 조정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아웃소싱은 고용 조정 측면 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웃소싱을 통해서 경쟁 업체들보다 더 본업에 집중을 해서 매출을 신장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이고요. 기업 경영진이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3번인데 나머지 주주에 대해서 기업 경영진이 자금 횡령이나 부당한 배당 금지. 그죠? 가끔 뉴스의 횡령과 관련된 사건들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사원에 대해서는 사원 차별대우, 위험한 노동의 강요 금지. 그 다음에 타사에 대해서는 부당한 인재 스카우트, 그죠? 기술 노하우, 절도 금지. 그 다음에 사회 일반에 대해서는 공해 발생, 그 다음에 오염물질 투기. 이런 환경적인 문제, 그 다음에 분식 계획의 금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될 윤리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고객에 대해서는 줄 서는 곳에서 새치기, 공공물건의 독점 사용, 품절 가능 품목의 사재기 금지. 이거는 기업 경영진이 이 관계자들에게 지켜야 될 윤리라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지켜야 될 윤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고요.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서 기업번에 재발주전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 안전재고를 산출하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정기적 발주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 안전재고를 산출하는 것, 그죠? 거기에 대한 답으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일단 보시면 월평균 수요량은 55개라고 합니다. 그죠? 55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안전계수 0.7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4로 나누게 돼요. 그죠? 4로 나누고, 여기에다가 이제 3주일이 걸리죠. 조달 소요기간, 3주일을 곱해주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29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번 같은 경우, 일단 55개에다가 월평균 수요량, 그 다음에 안전계수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역시 4로 나눠준 다음에, 이때는 기본적으로 조달 소요기간 3주일에다가, 그 다음에 발주 사이클 1개월, 그죠? 1개월 같은 경우는 이제 4주가 되겠죠. 그래서 7을 곱해준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67 정도가 나와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해서 안전재고가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안전재고가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이 정도는 최소로 어떤 기업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필요한데 재고가 바닥나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데, 물건을 팔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오면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재고만큼은 항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니까 재고관리가 기업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이유가, 재고를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보관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남의 창고 빌려 쓰거나 하면은 창고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안 팔리는 재고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5번입니다.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직무 확충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직무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기의 주어진 업무가 있죠. 그러면은 동일한 업무에 많은 양의 일을 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일을 새롭게 부여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업무 범위를 넓혀가는 것, 그게 바로 직무 확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동일한 유형에 더 많은 직무로 직무량을 확대한다. 아니죠. 다른 유형에 보다 많은 직무로 직무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일한 유형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6번이고요. 아래 글상자에서 의미하는 조직 내 집단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은, 가장 오래되고 흔히 쓰이는 방법이고,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위쪽의 힘의 사용에 복종하므로, 갈등 원인 대신에 갈등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권력을 이용한 갈등 해결 방법이죠. 그러시죠? 그러니까 위쪽의 힘의 사용에 복종을 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결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는 내용. 4번의 권력을 이용한 갈등 해결입니다. 그럼 7번이고요. 유통 경로 성과를 평가하는 각각의 차원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것이죠. 봤더니 일단 1번이네요. 형평성, 효과성. 앞에 설명을 잠깐 볼까요? 기업번 같은 경우는 유통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혜택이 여러 세부인 시장에서 골고루 어느 정도 배분되고 있는가. 결국에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구 하나 서운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 그 다음에 하나의 경로 시스템이 표적 시장이 요구하는 서비스 산출에 얼마나 제공해야 했는가. 그 여부를 측정하는 것으로써 투입보다 산출에 중점을 두는 목표, 지향적 평가다. 효과성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8번입니다. 수평적 유통 경로에 비해서 수직적 유통 경로가 갖는 특징만 모두 고른 것은? 보시면 기억하고 디귿인데요. 기억번 같은 경우에 자원이나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이미 이제 틀이 짜여져 있어요. 체계가. 체계가 제조업자부터 그 다음에 도매업자 그 다음에 소매업자 그 다음에 소비자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중간상도 개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짜여진 틀에 의해 가지고 유통 경로가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인데 그 특징으로 자원이나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하다. 그죠? 이미 체계가 갖춰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디귿번 같은 경우 막대한 자금의 소요가 일어난다. 자금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단계단계를 거치는 데 있어가지고 유통과 관련된 비용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수직적 유통 경로 같은 것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자금 소요가 클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중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입니다. 일단 3번이죠. 브로커는 독립된 중개기관으로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판매 계약을 촉진한다. 결국에는 브로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결국에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서 쌍방을 대리하는 것이죠. 쌍방을 대리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매매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이제 중개인이 있고 브로커라고 하는 것은 중개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대리인이 있어요. 대리인. 중개인을 브로커라고 하면 대리인은 보통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둘 간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중개인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리인은 판매자든 구매자든 어느 한쪽만을 위해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보시면 일단 2번 같은 경우 대리인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중개한다. 아니죠. 구매자와 판매자 어느 한쪽을 위해 가지고 일을 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리 행위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는 하는데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구매자를 위한 구매 전문 중개상의 역할은 제조사의 제품 촉진이나 제품 소유, 위험 공유의 서비스 제공이 포함된다. 구매자를 위한 구매 전문 중개상의 역할. 그런데 제조사의 제품 촉진 아니겠죠? 그럼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제조사를 위한 중개상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5번도 옳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유통경로 구조 결정이론 중에서 연기 투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입니다. 연기 투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재고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재고 부담 여부에 따라서 유통경로가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재고 부담을 미루거나 연기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재고 부담을 짊어지는 거예요. 투기를 통해서 짊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4번이 정답이겠죠.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들은 다빈도 소량 구매를 함으로 많은 중간상들이 재고 위험을 부담한다. 재고 위험, 재고 부담을 어떤 주체가 할 것인가 라는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설명이 어떻습니까? 경로 구성원 중에서 누가 비용 우위를 갖고 마케팅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유통경로가 결정된다는 이론. 잘못된 설명이죠. 재고 부담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정한 전자거래 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옳지 않은 거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나머지 경우는 이제 준수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에 마련 규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일반적 준수사항 예를 들어서 소비자 불만과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 필요한 거래기록의 일정기간 보존 그런 것들도 준수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번이요. 물류비를 산정하는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2번이죠. 나머지 내용 같은 경우 물류활동 계획 통제 평가를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점 파악 그 다음에 물류활동 규모 파악 원가 관리를 위한 자료 제공 목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역활동의 표준화 실은 거리가 뭐예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이고요. 주로 가스나 액체로 된 화물을 수송하는 방식으로써 수송 과정의 제품 파손과 분실 가능성이 가장 적은 수송 형태로 오른 것은? 가스나 액체 그죠? 그런 것들은 주로 파이프라인 운송 방식이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파이프라인 운송 방식에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비용도 낮고 다 좋은데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그죠? 이렇게 라인을 타고 오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하다 보면은 뭔가 어디 누수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 속도를 느리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가장 결정적인 단점입니다. 그죠? 버디백하고 5번의 PC백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죠? 버디백은 새해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새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공기 항공 운송 방식이 결부된 거예요. 그 다음에 PC백 PC백 물고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뭡니까? 해상 해상 운송 그죠? 선박에 의한 해상 운송이 결부된 그러한 운송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3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14번이고 선입계산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다 좋은데 이제 4번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단기순이익 그 다음에 단기순손실 결국에는 단기 순 손익 그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그 다음에 매출총이익 그 다음에 매출총 손실 그 다음에 영업이익 영업손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겠죠. 아시죠? 아 근데 필요 매출액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뭐 예를 들어 1년 단위다 그러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어떤 그 경영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아시죠? 재무제표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는 대표적으로 이제 손익계산서와 같이 양립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일종인데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법인의 어떤 자산이나 부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되겠죠. 아시죠?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먼저 경청하며 설득과 대화로 업무를 추진하고 조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특성을 가진 리더십 유형으로 오른 것입니다. 2번의 서번트 리더십이요.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이름 그대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카리스마적인 그런 성향을 내보이면서 부하 직원들을 알아서 따라오게끔 만드는 그런 형태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성취지향적 리더십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사분이 계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목표 설정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주고 그거에 맞게끔 각자 부하 직원들이 성과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게끔 장려를 하는 형태의 리더십을 얘기를 합니다. 아시죠? 15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6번입니다. 유통경로 성과평가에 있어가지고 정량적 척도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정량적 척도하고 정성적 척도가 있어요.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성적 척도가 있겠는데 정량평가 정성평가라고 하죠. 정량평가는 수치화 시킬 수 있는 거요. 명확하게 수치화 가능한 것들. 정성적 척도라고 하는 것은 수치화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회사에서 평가를 한다 있는데 이 사람이 지난 한 해 동안 낸 실적이 매출을 한 10억 원을 올렸어요. 명확하게 이거는 수치화 할 수 있는 정량적인 척도가 되겠죠. 그런데 정성적 척도는 이 사람이 굉장히 말수가 적고 좀 샤이한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업무를 꼼꼼하게 수행하고 굉장히 노력형의 인재다. 이런 평가는 수치화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정성적인 척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보기 중에서 1번 같은 경우에 상표 내 경쟁의 정도다. 경쟁의 정도. 경쟁의 정도는 이걸 어떻게 수치화를 시킬 수가 있을까요? 물론 굳이 하고자 하면 어떻게든 수치화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경쟁의 정도다. 이거는 나머지 부실채권 비율이라든지 중간상들의 수와 비율 직접적인 비용 오류 횟수 이런 것처럼 수치화 시키기 어려운 성질일 것이죠. 1번 같은 경쟁 정도 같은 것들은요. 보시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이고 BCG 매트릭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보통 4가지 정도 영역으로 구분을 해놓고 계의 영역 현금 저수 영역 물음표 별의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의 영역에 대한 설명은 시장은 커지고 있으나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상태다. 다 좋은데 시장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이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돼서 매출 신장이 없고 발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축소되는 상태겠죠. 경쟁력도 떨어지고 수익을 올리기가 어려운 상태 그게 바로 계의 영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18번이 기업 환경 분석에서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 거시 환경으로 옳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시 환경은 어떤 기업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외압에 의해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구축되고 그 다음에 사용되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그런 것들은 기업 환경 분석에서 거시 환경 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1번 같은 경우 유통 경로에서 발생하는 경쟁자와 협력업자 환경 그건 어떤 한 특정 기업의 문제로 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19번이고요. 시장 커버리지 전략 중에 하나인 선택적 유통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보시면 집중적 유통과 전속적 유통의 중간 형태를 띄는 경로 커버리지 전략이다. 우리가 집중적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접근해 가지고 어떤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유통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편의점에서 누구나 그렇죠? 성인이라고 하면 술을 살 수 있고 담배도 구매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특정 다수가 누구나 쉽게 접근해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물품들을 판매하는 유통 형태가 집중적 또는 개방적 유통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속적 유통은요? 전속적 유통 뭐였죠? 어느 특정 지역에서 하나의 구매자한테 특정 물품 굉장히 아무한테나 판매하지 않은 물품이에요. 쉽게 구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유통 형태가 전속적 유통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택적 유통은 중간 정도에 있는 이 사이 정도 선택적 유통은요? 얘랑 거의 비슷해요. 전속적 유통 보다는 근데 조금 제한을 열어뒀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특정 인한테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소수 한테만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가 전속적 유통 그 다음에 집중적 유통의 중간 정도 형태인 선택적 유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시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이죠. 자제 소요 계획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보시면 5번에 생산라인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재고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가 이제 우리 1과목도 그렇고 4과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고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일단 틀린 문장이라고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 재고를 효율적으로 유지한다. 그 다음에 재고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적절한 문장이 될 텐데 재고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생산라인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재고를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고쳐야 맞는 설명이 설명이 되겠죠. 20번에 5번이 정답이고 21번이요. JIT와 JIT2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JIT는 적시 생산재라고 하는 거예요. 적시 생산재. 그렇죠? 재고를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발주해가지고 채워놓고 판매가 이루어지면 바로 또 채워지고 하는 것이 적시 생산재에 해당하는 적시에 재고를 관리하고 생산활동 등을 촉진시키는 것이죠. 판매도 물론 촉진이 되겠죠. 그 다음에 JIT라고 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JIT2는 결국에 약간 비슷한 거긴 한데 제조업체는 어떤 직원이 유통업체로까지 파견을 나와가지고 거기서 재고관리를 수행하는 것이요. 그죠? 그게 큰 차이입니다. 그냥 JIT와의 큰 차이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5번같이 JIT가 기술영업개발을 동시화하여 물동량의 흐름을 강력히 통제하는 데 비해서 JIT2는 물동량의 흐름을 주된 개선 대상으로 삼는다. 이게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JIT는 물동량의 흐름을 주된 개선 대상으로 삼고 JIT2는 기술영업개발을 동시화해가지고 물동량의 흐름을 강력히 통제한다. 이래야 이제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5번이 5번이 정답이 정답이 되겠고요. 22번이요. 주로 식료와 자파류를 취급하는 도매상이고 재고수준에 대한 조언, 저장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선반, 진열 업무 등을 소매상을 대신해서 직접 수행하는 도매상. 여기 힌트가 나와있습니다. 4번의 진열도매상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도매상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진열하면 돼요. 하면서 자기가 이제 진열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소매상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겠죠. 하시죠? 그게 바로 진열도매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23번 리더가 보유하는 권력 중 하나인데 무슨 권력에 대한 설명인가? 리더가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과 재능을 가질 때 발생하는 권력인데 부하가 그런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할 때 수용되는 권력이요. 여기 이제 힌트가 나와있습니다. 힌트가 바로 이제 전문적 권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에 합법적 권력은 어떤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업무 권한 그 권한을 보고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알아서 그렇죠? 저 사람을 합법적인 업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따라가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중거적 권력은요. 그러니까 상사분이 굉장히 인간적인 매력과 호감도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 직원이 그 호감이나 매력으로 인해가지고 알아서 따라주는 그거를 상사분 입장에서 봤을 때 중거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아시죠? 그래서 23번 같은 경우는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딜과 케네디의 조직문화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총 네 가지가 있는데 5번의 핵조직문화는 빼고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는 이 딜과 케네디의 조직문화 유형으로 설명이 되는 내용이에요. 거친 남성문화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고 노는 문화 사원을 거는 문화 그 다음에 과정문화 이렇게 네 가지가 이 이론으로 설명이 되겠죠. 25번이요.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5번인데 소매상은 제조업자 제품의 일정 부분을 재고로 보유해가지고 재무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근데요.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문제에서 물어봤는데 5번에 대한 설명은 소매상이 제조업자 제품의 일정 부분을 재고로 보유해가지고 제조업자의 재무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면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이 아니고 소매상이 제조업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같은 경우는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구색을 제공하고 자체 신용 정책을 통해서 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준다. 소비자한테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품을 배달하고 설치해주고 사용방법을 교육해주고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라는 내용 모두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으로 옳은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25번에 5번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강 내용 같이 살펴보셨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